안녕하세요. 영화 휴가를 연출한 이이란희입니다. 10월 21일 개봉을 앞둔 영화 휴가는 기회 위에서 1881제 동성 중인 해군 노동자가 집으로 열흘간의 휴가를 떠나오며 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장이자 해군 노동자의 제복을 통해서 삶의 밥줄을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위로를 담았습니다. 많은 관객분들께서 보시고 또 같이 보신 분들과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봉 전에 인디그라운드 시사회에서 휴가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어요. 10월 13일 인디스페이스 인디그라운드 시사회를 진행합니다. 마스크와 도리두기 꼭 잊지 마시고요. 극장에서 안저르게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휴가와 함께 극장에서 인디플렉스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좀 쉬면 안될까? 너 아직도 수생하냐? 휴가 중이야. 혹시 계속 일할 생각 없어? 오프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휴가 중이야. 휴가 중이야.